1. 2. 5. 5. 5. 5. 5. 5. 6. 6. 6. 7. 7. 8. 11. 9. 10. 11. 9. 10. 13. 14. 14. 14. 15. 20. 35. 20. 맞지마라 맞지마라 이리와 맘 죽는댕 따로 올라간다 좋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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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이 이렇게 가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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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뚫려 다시 중심을 왜 잡아냐 때려는 때려는 왜 떠나 다시 그래 그래 머리 조금 가고 중심을 이렇게 잡아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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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때려 봐 땅 다시 중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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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이렇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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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봐라 팍 손이 아니 이렇게 팍 팍 팍 팍 팍 팍 더 팍 팍 팍 그래 네가 숙여서 다시 해봐라 임팩트 다시 훅 치고 팍! 팍! 다시 원인식이 돌아올나? 팍! 팍! 다시 팍! 다시 팍! 다시 팍! 이렇게 해봐라 허리로 팍! 팍! 또 이렇게 때려봐라 계속 앞뒤로 쳐봐라 팍! 팍! 이렇게 다시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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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치고 다시 팍! 팍! 10번 쳐라 다시 빨리 돌아올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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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ar thecling 네가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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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리로 흐림 perc 팍! 다시 이것을 빡 다시 원이 치 빡 빡 이렇게 다루 공격적인 것 이름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아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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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 오른쪽 배가 이 손으로 와야지 하나 이 손부터 해봐 싹 하고 싹 빠졌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 오른손을 때릴 때 이 자세 이 다리가 빠고 빡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옆구리 보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이게 옆구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내가 이거 해봐라 싹 때려 다시 싹 빡 빡 빡 다시 자 하나 다시 시작 하나 둘 삭 빡 빡 손을 퇴해야지 떼지 다시 자 합니다 자 삭 삭 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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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일어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짧게 붙어있으면 이렇게 해서 손 올려봐라 안 때릴게 자 올려봐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 때려야 할잖아 힘 빼라 안 때려 이렇게 해서 몸이 봐라 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벼봐라 벼려봐라 네가 막으면 아프나 안 아프나 그래야 니가 나한테 벼려봐라 벼려봐라 안 때릴게 이리 온나 자 여기 봐라 앞에 훅 빡 때리잖아 훅 턱을 그럼 네가 비잖아 근데 여기서 이래 더 가뿌면 안되고 여기서 봐라 빡 이래 간다 뭐 허리 그럼 탁 짧게 탕 더 가뿌잖아 이렇게 이렇게 와 그래 맞을까 다시 자 봐라 하나만 사이드 빠지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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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빡 그렇지 아 이게 미니랑이지 조금 이기서 너무 덜지 말고 조금만 더 팍 꺾어버라 이 손만 딱 꺾어버라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게 덜지 마란 말이야 다시 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일어놓잖아 이렇게 빡 이렇게 빡 이렇게 이것만 손만 꺾어버린다고 이렇게 다시 틀어버리면 안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끊는다며 이렇게 빡 이렇게 근데 이게 탄력이 임팩트가 가야지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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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해봐라 다시 이거 사이드 하나 만약에 두개가 빠져야지 하나 삭! 삭! 그저 왔지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아빠도 옮기라 아 오빠? 오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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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은 나이대쇼 아 걔가 앞으로 안 했잖아요 다시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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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 훅! 빡! 그렇지 좋아 이것은요 딱 짧게 빡! 그렇지 이벌이가 돌은다 같이 빡! 튕긴단 말이야 그래 돌아가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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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 다시 빡! 빡! 몸이 빠지면 안되지 이것이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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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을 수 있게끔 데려야지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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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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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벌이 아파서 쉽게 올라오는데 허리로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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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쉽게 올라오지 다시 삭! 삭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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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! 때려가서 숨이야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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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때려봐 때려봐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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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때려!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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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은혜 죽을 꺼끄란 말이야 사이드